영적 기도회로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들은 저희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날된 중이 있습니다. 우리의 회의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 회복을 들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바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. 오늘 기도 하나의 바당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밖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평가에 보관할 수 있는 이 시간보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을 받도록 드렸습니다.